우리 시청자들하고 같이 눈술 맺어봤어 눈썰매장 타고 싶었어요? 네 자 그러면 튜브 위에 있으니까 그냥 몸만 뛰어서 올라가서 튜브 하나씩 딸고 한 레인씩 타면 됩니다 알았죠? 네 자 안전 제일 중요한 건 뭐죠? 노는 건 좋으나 너무 위험하게 하면 다치니까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돼 알았지? 네 막 돌고 막 그러면 안 돼 알았죠? 자 잘 탈 수 있지? 네 자 안전하게 화이팅! 화이팅! 떡고기도 네 잘 탈 수 있죠? 네 화이팅! 화이팅! 오케이 오케이 자 러브 네 잘 탈 수 있죠? 네 안전하게 네 화이팅! 화이팅! 오케이 현준이 현준이도 잘 탈 수 있죠? 네 안전하게 그렇죠? 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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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쿠가 눈썹을 매잡았다 자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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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하! 워해! 워! 워! 선생님 가자! 흐! 가자! 가자! 우워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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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우! 어휴! 우우우우우! 오우우우! 어휴! 호이 재밌었어? 네 아 너무 재밌었다 로봇 어땠어? 아 생각보다 눈이 있는 것만에 갑자기 가속이 막 되더라구요 재밌어요 재밌어? 네 화이팅 화이 자 호이 즐거웠어? 네 또 타고 싶어? 네 조심해 떡볶이 재밌었어? 재밌었어 근데 엉덩이가 너무 차가워요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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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워해 와 이거 뭐였어? 이제 까먹어 아빠하고 갈까? 가자 1 2 2 2 3 3 4 여행 5 2 half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똥똥이하고 또 가요. 똥똥! 살았어? 어떤 거? 또 타고? 또? 또 올라가자 그럼.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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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